현 무주 도덕은 물러나고 황도에서 새 무주 도덕이 올 거요. 서! 아니 어찌 된 거야? 어떻게 풀려난 거야? 교희 여론의 명을 수행한 대가로 풀려났다. 뭘 했는데? 지금은 함구해야 돼. 다음에 기아가 되면 말할게. 나한테까지 비밀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까지 함구할 건 없잖아. 연하. 어. 대장님이 살아계신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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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야? 어디 계시는데? 대장님 어디 계시는데? 진정하고 목소리 낮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발설했어도 내색했어도 안 돼. 대장님은 지금 무주 도덕 휘하에 비밀부대를 이끌고 계신다. 교희 여론께서 찾으신다. 빨리 가봐라. 예. 장일 부인께서 너의 공을 취하고 아사하셨다. 이번 일로 너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벗게 되었다. 앞으로 너는 나를 도와 상단의 실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하나, 정화 아가씨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너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도 정화 아가씨를 위해서도 앞으로 다시는 정화 아가씨를 가까이 하지 말거라. 그간 수많은 계집들을 거두었다만 너만큼 총명하고 고운 아이를 본 적이 없다. 더구나 너는 다른 계집들과는 달리 귀족 신분이다. 사정부령의 횡사로 이번 일은 허사가 되었다만 앞으로 너는 큰 권세를 쥐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게다. 다시는 비천한 놈을 가까이하여 내 일신을 망치지 말거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것이니 또 한 번 내 기대를 저버리면 너는 물론이고 그 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민지회의 와사 우리의 자리에 비해 새설도에 비해 들어갈 것이다. 아멘 대인 대인아 어느 일이오? 자미 부인께서 대인어른과의 거래를 원하십니다. 내 거래 조건은 전과 다를 바 없어. 그래도 하겠단 거이오? 대인께서 요구하신 대로, 적군 모두를 수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알았어. 난 양주로 돌아갈 것이니, 이번 거래는 니가 막거라. 네. 무진주 인근 폭우에 배치된 병력 숫자와 분실을 도는 시각을 조사한 겁니다. 시전의 거래 정황은 어떻소? 자당과 명주가 부족합니다. 조만간 당에서 큰 물량이 들어올 거요. 서정부령의 변거로 무주 도독이 상단을 주시하고 있는데, 밀거래를 진행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이 큰 만큼 이번 거래는 막대한 의문이 남을 것이오. 지금 당에선 지방 번진의 절도사들이 황제에 대항하여 반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소. 조만간 양자강과 항주로 통하는 대운하가 자단될 것이오. 대운하가 자단되면 서역에서 들여오던 물목의 공급이 중단될 것이오. 그러면 신라 땅으로 당나라 물목을 들여올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소. 당나라 상인들의 물량을 확보할 수 없으니 교역은 중단될 것이오. 반란이 수습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터. 우리는 사전에 충분한 양의 물목을 확보해야 하오. 당과의 교역이 단절되면 무진주 시전과 황도의 4대 시전은 당나라 물목의 품귀현상을 보일 것이니 우리가 사전에 확보해둔 물량을 풀면 막대한 의문을 남길 수 있을 것이오. 이번 거래는 상단 내부의 어려움을 수습하고 신라 전역으로 상권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니 다들 온 힘을 기울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시오. 예. 이번 거래는 상단에 사활이 걸린 일이다. 무진주 군대의 경계태세가 사망하니 태봉이 넌 무해가 뛰어난 자들을 삼밀하고 명천이는 광군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라. 예. 너에겐 거래할 물목에 운반 책임을 맡기겠다. 실수 없도록 진행하오라. 예. 대상님! 대상님! 이놈 이거 여전하구만. 사내놈이 왜 눈물이 그리 많아? 어찌 눈물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대장님이 내 눈옆에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소인 절 받으십시오. 참의 부인 사병들의 무혜 실력이 출중하다 들었는데 니놈까지 받아들인 걸 보면 말짱 혹소문이로구나. 대장님이나 소인을 무시하는 거지 사병들의 저만큼 봉수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무진주 시장 상인들이 소인만 보면 벌벌 깁니다. 소인 뭐라고 말 좀 해봐. 내 말은 틀렸어? 그래. 따라온 자 하나 없었느냐? 예. 가자. 조만간 대규모 밀거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일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한주에 진골 기족들의 돈까지 끌어들여 대규모로 밀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거래 운반 책임을 궁복성이 맡았습니다. 이번이 철회의 기회다. 이번 기회에 참의 부인을 지지 못하면 무주 도덕이 위태롭게 돼. 하면 나도 너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사병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밀거래 일시와 장소가 정해지면 그 즉시 내게 알려라. 예.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도덕어로께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약조하셨다.